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접근이 방사주 같은 거 몇 번 해보니까 게임도 그렇고 열쇠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쇠 구멍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열쇠 구멍이 여기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다른 문 어 여기 바닥이나 천장일 수도 있고 우리 솔직히 바닥 장판 열어서 밑에 넣어놨지 않니? 열쇠요? 열쇠 같은 경우에? 바깥쪽 바깥쪽에 아까 여기 장판이야? 그 장판 아이가? 장판인데 뜯을 수 없는 장판인 거 뜯어봐 뜯어봐 뜯어보라고 네 네 저들 때까지 해봐 해봐봐 이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가? 어? 스트랍 볼까지 되게 뭔데?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어? 어? 이거 문어 아니야? 어디요? 이거 có 呆어 are 어? 어? 대박 뭐야? 어? 대박 핸드폰은 어디다 쓰는 거야? 아지트. 아지트? 아지트? 야, 아지트... 열리는 거 아니야, 어디? 형, 이것만 따로 분리돼 있어, 하나가. 형, 이것만 따로 분리돼 있어, 하나가. 아니, 그거를 그 책을 하나씩 빼봐요, 형. 빼는 게 문일 수도 있어, 문을 여는 걸 수도 있어. 그게 다 가짜 책이죠? 어. 형, 우리가 지금 안 쓴 게 양호실에서 아지트 미일번호를 아직 안 썼잖아요. 아지트가 어디지? 아니, 봐봐. 정민이 형이 계속 여기 열리는 거 아니냐고 해서 내가 봤는데 이것만 따로 분리돼 있어, 다른 게 다 붙어있는데. 이 책장만. 여기 이거부터 여기까지 다 붙어있고 이것부터 저기까지 붙어있는데 이것만 따로 떨어져 있어서 혹시나. 설마... 아지트 뭐야? 어? 아지트 뭐야? 어? 이것 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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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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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빌보도 있어, 빌보도 있어. 대박. 들고 있을게, 들고 있을게. 대박. 맞잖아. 여기 아지트야? 우와! 됐어! 우와! 됐어! 네, 여기에 아마 옷이 있을 것 같아. 그 사제 옷 있잖아요. 옷을 위에 입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이 열쇠가 여기에 맞는데? 대박. 안 열려. 그 열쇠 아니야. 열쇠 아니야. 내가 헬스장 해봐서 알아. 이것도 아니야. 아니, 이게 들어가요, 근데. 아니야. 체육관 열쇠는, 이 사무실 열쇠는 네모네 가지고 긴 거. 이게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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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야, 뭔데 뭔데? 어? 이거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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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말 좀 하고 눌러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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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아니, 얘기 좀 하고요, 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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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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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다, 나 못 못다. 하리 있어, 하리 있어, 하리. 지금 뽑을 때가 아니라는 게 이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는데 지금?